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은 빨간 TV를 새로운 소통연구소의 한기 소장님 모시고 안징글 TV, 인사이트 TV 그리고 새로 생긴 뉴스맥 TV 공동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로 들어와서 봐주신 분들 특히 고맙습니다 물론 안징글 TV로 들어와서 봐주신 분들은 더더 고맙죠 요즘에 저희가 예전보다 방송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죠? 화요일에는 6시에 빨간 TV를 지난주에는 리투시 TV랑 공동방송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리투시 님 인기가 대단하더군요 그래서 그분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저희도 늘어나고 인인했고요 수요일은 정말 재방송까지 인기 있는 안변세 토크 내일 저녁 6시에 변희 대표님, 임세윤 대변인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안징글 TV 세상 속으로 방송인데 여러분도 이제 잘 알게 되실 뿐이죠 아직은 늘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데 민주당 부산 수영구의 수영강변 강용경 변호사님을 모시고 안징글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에서 또 생방송을 합니다 아! 강용경 변호사 다음 주군요 이번 주는 푸르당 TV의 백혜숙 대표님을 모십니다 백혜숙 대표님은 누구냐면요 최근에 양국관리법 개정 촉구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을 했는데 그 중에 여성으로 민당 농민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계약으로 여성으로 삭발하신 푸르당 TV의 백혜숙 대표님 삭발 투혼 중인데 그분을 모시고 합니다 금요일 날은 임세윤 식당 TV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신대학교의 김준혁 교수님이 직접 민생경영수 스튜디오에 오셔서 임세윤 식당 TV, 안징글 TV 그리고 또 우리 인사이트 TV 공동으로 김준혁 교수님과 방송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교수 선생님 잘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황원기입니다 뉴스맥 TV는 뭐예요? 아, 또 인사이트 TV를 하시던 분들이 유튜브가 자꾸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아, 하나도 만들었구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데 이름이 뭐잖아요? 뉴스에 매그리집니다 이 이미 비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처음에는 부캐처럼 만들었는데 부캐릭터, 부채널 정글채널이 돼가고 이게 오히려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좋아요 맥을 짚는다 인사이트는 인사이트가 아니에요 인사이트거든요 사람들이 못 찾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인사이트 TV도요 처음에 천명대였는데 우리 안징글 TV랑 우이종 TV 만난 다음에 2만 3,600명 역시 위대한 안징글 TV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작고 여린 TV들을 강하고 큰 TV로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니까 그 다음에 임세윤 식당 TV는 2만 명 돌파해버렸어요 지금 두 달도 안 됐는 것 같은데 대단한 우이종소리 TV는 4만 5천 우이종소리 TV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도 만들고 저희는 8만 7,200명 역시 가장 위대한 좌파 유튜브 진보 유튜브 종도보수 유튜브 정치 유튜브는 안징글 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금 전 선생님 안징글 선생님 인사형이 오늘 기분이 좋은데 아니요 방금 전에 어머니 아버님 시골에 통화했어요 많이 아프시대요 4월 18일 병원 오셔서 제가 마중 나가야 돼요 그게 다음 주 하루여서 다음 주 하루에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현대 아산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하고 검사하고 제가 집으로 모셔가야 돼서 마음이 무거운데 어디 편찮으세요? 네, 많이야 두 분 다 80이 넘으시니까 마음은 무거운데 방금 전 선생님 제가 애 웃느냐 안징글 팀 애청자들 만나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슬퍼도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를 만나는데 또 한기소년 오셨는데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리투시 님 만나니까 반가웠죠 네 그런 박예슬 아나운서님이나 리투시 님을 보면 전혀 무슨 강성 막 이렇게 막 센 분들이 알잖아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데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강성이면 좀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옛날 DJ 때는 지금은 비교가 DJ 때는 선생님으로 안 하면 같은 민주당 지지자도 때려버렸다니까 선생님 막 이런가 김대중이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옆에서 누가 확 때려 야, 이 새끼야 선생님이라고 해라 그랬잖아 이런 일이 빌빌리지했다니까요 아니, 그분들이 정치 참여를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넘치는 분들인데 정치권에서 그 채널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럼요 강성이면 어떻고 열성이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되니까 강성이란 말은 약간 어감이 안 좋잖아요 강성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맞고 아, 어제 그 신경민 전훈이 저질팬덤 일부 뭐 강성 유튜브와 결합된 저질 그건 정말 아니, 유튜브에 단점이 있어요 피해가 있어요 그건 지적하는 건 좋은데 유튜브하고 왜 또 적극 지지화를 결합시켜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들이 저질팬덤이 뭡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없습니다 의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잘해봐라 정치권이 잘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본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모든 폐해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100만 명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 중에 딱 한 지지층만 포커싱해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전부 다 민주당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 그럼 나머지 분들에 대한 설득과 교합이라도 본인들이 시키던가 그리고 또 그게 고약하고 나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낙연 지지자의 강성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이재명을 악마했어요 근데 경선하다 보니까 백불양보해서 그런 것까지도 경선 과정에는 과열이 되니까 그러려니 근데 그 다음에 경선 불복하고 윤석열 지지선언으로 나갔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선동했고 온오프라인에서요 심지어 기자격까지 했어요 근데 제명 당했습니까 그때 뭐 저질 팬덤이라고 본인들이 자기들 가까웠던 팬들이 됐는데 저질 팬덤이라고 비난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지를 하기로 했습니까 네 에이 그러니까 저처럼 저처럼 저처럼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했던 문파분들은 집권 초에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언론에서 김정숙 여사라고 안 쓰고 김정숙 씨 라고 썼다는 이유로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밥을 퍼먹었다 이게 그냥 언론에서 쓰는 용의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막 그 한결의 경영 막 테러 있어요 밥을 혼자 퍼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 밥 차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밥을 퍼서 먹었다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아주 드세게 그렇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죠 아 그럼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언론 보도 행태가 악의적이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팬덤은 괜찮고 지금 팬덤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더 웃기도 하는 거죠 되게 비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우리 김수현 선생님 부모님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고맙습니다 이자영님 윤소영님 오케이님 쭉쭉 다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야참호님 사랑된 이별님 리부가님 사랑된 이별님 정님 사랑된 이별님께서는 임세은 소장님 임세은 식당 핵심 팬 임혜관 임혜관도 하시죠? 요즘 임세은 식당 TV 2만 명 돌파해서 임혜관분들이 한껏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속도면 임세은 식당 5만 명은 금방 돌파할까 10만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려요 10만은 김호준님처럼 아예 유튜브에 특화되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단박에 100만도 받았으니까 보통의 전문 유튜브가 아닌데 시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따로 활동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10만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5만까지는 웬만하면 그래도 시민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유튜브가 보고 싶은 유튜브가 너무 많잖아요 구독하기 좋아요를 안 눌러준대요 잘 안 눌러주죠 구독이 늘어나면 너무 난잡해지니까 난잡해지기도 하고 화면이 그 다음에 약간의 자존심 독자로서의 내 자존심 나 아무나 안 눌러줘 뭐 이런 거잖아요 임세은 굉장히 요즘 방송 잘하긴 한데 그래도 안 눌러줘 하원기 응원하고 싶지만 좀 더 볼 거야 아직은 안 만들었지만 저는 엘마우스 할 때는 3주 만에 10만 명을 만들었어요 엘마우스는 엄청난 곳이었잖아요 하지만 위대한 안진걸TV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정님께서도 할 말 못하고 그저 술이나 마실 줄 아는 사람 역시 윤통입니다 대단합니다 풍자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술통령이라고 하시죠 주통령 야 이제 오늘 저희 제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미국 일본에 나라 팔고 용까지 팔래 이제 세상에 나라 팔고 용원도 못 팔아서 불법 도감청 당하고 항의조차 안 하는데 협의한다 그랬는데 이제 아예 도감청 사실이 없다 하고 제2의 난리 났대요 도감 미국 언론도 인정 미국 정부도 인정했던 걸로 알았는데 진상조사한다고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네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으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신문 아닌가요? 가장 권위있는 언론이라서 그렇게 쉽게 이게 보도가 어떻게 됐냐면 문서를 사진 찍은 형태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그 문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같은 데서 부인했어요 사실 아니다 그런데 부인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관련해서 도착 내용은 뭐냐면 모사드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인데 국정원에서 시위 관련한 걸 개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되면 국내 정치에 엄청난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일단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 총리가 소수 세력인데 연정해가지고 돼가지고 막 이상한 법 만들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법도 만들고 지금 이스라엘 전국이 막 그래서 집회 시위도 격렬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도청 관련해서는 여러분 감청과 도청부터 설명을 드리면 쭉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감청이 아니라 도청입니다 감청은 법원에서 영장 받고 하는 걸 보고 감청이라고 해요 기관에서 도청은 불법적으로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한 거죠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황 분석 인 것이고 이 안에 이제 우리 NSC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지금은 날라갔지만 김성한 안보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M.균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쿼트까지 따인 상태로 따옴표 따인 상태로 적혀있다는 것이고 이게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미국이 도청 사실을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슐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애슐륜? 발음이 좀 어려워요 애슐론 애슐런 애슐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르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How dare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디 가미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영어네요 독어 아니죠 어딘 가미 어딘 가미 이렇게 한 겁니다 독일어는 다른 건데 어쨌든 오바마한테 전화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돼서 독일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죠 그 이후에 그래서 오바마가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단 말 하지 않았습니까 동맹은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지만 했죠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우리도 그때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했는데 당했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랑 협의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죠 음색적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건 수년 동안 수집된 정보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대부분 정례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했던 했던 그 했던 그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했던 거는 그런데 이번 건은 도청과 정보 수집 직후에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문건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정보 수집 방법이 직접적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식인트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식인트 신호정보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호정보보고서가 뭐냐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스파이 위성 지상 감시장비 그다음에 사이버무기 이런 걸로 이제 한국정보의 통신내용이나 내부 이메일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도청하거나 중간에 가로채서 확보한 정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결이 형이 왜곡해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국민을 협박을 해요 한미동맹 70주년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지금 국빈 방문 예정돼 있잖아요 본인들이 얘기만 하면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 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 망가진 적 없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가인들하고 사이좋고 낸시펠로시가 한 대하고 나이 나지 않았나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성과를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느냐 미사일 사거리 해제 이런 거 들고 왔잖아요 김현정 차장이 발표했던 것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김현정 차장 갖다 붙여야 되는 정보를 그리고 중국이랑 교육을 끊지 않으면 보조금 못 받고 우리 사정을 하나도 우리 사정을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는 어떤 호구 잡힘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방국이 최해국 대우를 받기는 커녕 한미동맹이 국가다면 도청을 왜 합니까 대체 정보 공유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실제로 지금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인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권 대통령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왜곡하는 세력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일련의 상황들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왜곡 한미동맹이 이간질 뭐 이랬는데 갑자기 김태호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항의라든지 예를 들면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답을 기자들은 원했는데 아니 다 가짜 정보니까 이조된 거니까 미국에 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는 아예 도감증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2의 날리면사태에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더니 미국 정부도 진상조사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 심각한 일이다 상당한 기민이 누설된 걸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진상조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성환 전 안보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해요 아이씨 우크라이나에 포탄 넘기라고 미국에서 지금 압박하면 어떡하지 바이든이 전화와서 만약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야 모른 척하자 이런 얘기들이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3명을 청문회에 불러서 증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문서가 만들어졌으면 그거는 위조로 조작된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있으면 조작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하면 국정조사는 청문회든 통해서 하면 거짓말하면 위증이 됩니다 위증할 수 없잖아요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논의를 했는지를 알아보면 될 일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존을 여기저기 사방팔방 찌르고 다녔는데 했을 때 러시아에서는 관계 파탄 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푸틴이 공개적으로 세게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지금 다른 문서에는 독일로 보냈다가 독일에서 미군 기지로 보냈다가 폴란드로 보냈다가 미군 기지에서 폴란드로 보냈다가 쿠션 쳐서 폴란드의 60%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존 갔으니까 폴란드가 무기가 없어서 지들이 쓰거나 아니면 지무기 우크라이나에 주거나 그러니까 폴란드 주는 게 우크라이나에 주는 건 똑같은 꼴이 되잖아요 쓰리 쿠션으로 보낸 이런 걸 다 나왔다면서 그런데 이런 건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조금 안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부의 외교 관련해서 방향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전쟁 나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참모 단위에서는 고민을 그래도 하고 있다 그런데 날아갔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날리면 바이든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그래놓고 도감청이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야당과 국민이 협박을 하고 거짓말하는 김태일을 미국에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협의에 처음에는 협의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도감청이 없었다고 같이 발표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일정하게 그게 이제 거짓말인 게 김태호 차장이 미국 가는 거는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였어요 도청과 무관하게 협의랑 무관하게 간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꼭 가야 되냐 아니 하루 이틀 미루고 난 뒤에 좀 수습하고 가도 되지 않느냐 꼭 가야 되냐 이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국정운영을 하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미 미국이 제국 아닙니까 미국이 제국이라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그 심정적 의심은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걸렸는 거 아니에요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진상조사 항의는 해야죠 이게 뭐 다른 나라 사례 전례를 보면서 대응한다 이랬는데 제가 전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열린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어제 케베스 열린토론에서도 이게 주제였나요 예 보수 쪽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독일 얘기만 하길 하고 우리도 독일만한 국력이 없고 약소국의 소름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약소국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사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에 에르도드 스노든 사태 벌어지고 났는데 올랑드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에 프랑스 예 올랑드 대통령이랑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한테 전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항의를 했고 국력이 센 나라들이죠 그러면은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 국빙 방문 계획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아 엄청난 항의네요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 대사를 직접 소환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의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곤란했던 게 누구냐면 어느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곤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두들겨 맞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들겨 맞고 난 뒤에 항의하면 아 미국이 곤란해 우리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소국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국가원한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신뢰기반을 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국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제대로 하고 우리도 약소국한테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효과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이랑 지금 뒤적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같은 동맹인데 간첩질하고 스파이지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면서라도 항의해야 될 사안인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정서나 남북관계 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있으니까 한미동맹까지 파괴라는 말은 저희가 안 하잖아요 한미동맹 근데 동맹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미동맹을 파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미동맹을 더 국간하게 하려면 신뢰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고 이 신뢰유지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와 재발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 마치 이거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곤란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그냥 강하게 항의 한 번 하고 유야무야 되게 해서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항의하라고 하지만 항의만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뭐냐면 이번 사태가 좀 정상적으로 간다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한국 정부는 이번 이 정보누출 사태의 책임을 미국한테 물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 정보누출의 책임을 물어서 이거는 안 한다고 못 받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철하기 위해 전화위복의 레버리즈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4대 매국 정권이라서 아예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외교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윤석열이 바이든한테 책을 잡혔잖아요 미국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그다음에 레이디가가 블랙핑크 공연에서도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굉장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질 바이든이 7번을 요청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대서 핑계를 댔고 거기다가 한민정에서는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까지 파트너를 싹 그것도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얼마나 그렇게 해요 지들도 그렇게 밟혔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잘랐잖아요 이게 무슨 밤에 술 퍼먹고 나만이 아니라 수리남 같아 수리남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수리남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드라마만 보고도 수리남에서 항의했다는데 수리남은 나라에서 아니 뭐 국적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외교가 수리남 국민 여러분 긴급 사과들입니다 한규 소장님과 저는 수리남을 좋아하는데 다만 수리남이라는 넷플리시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 비춰진 게 사실이라면 이건 수리남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도감청 사실이 없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타줘야 타줘 그냥 이렇게 모래에 눈 박으면 없는 사실 없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머리 빨리 그 모래에 박은 머리를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야지 현실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 뭐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 우리는 도감청 받을 사실이 없다 이런다고 끝났어요 그게 뭐냐면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았어 코피가 나고 눈뜩이 방태기가 됐는데 안 아파 이러고 있는 거랑 안 맞았다 이제 첨에는 안 아파했는데 요즘 아예 안 맞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두들겨 맞았을 때는 그분을 형사고소도 하고 자기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지 안 아파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현실인식을 똑바로 해야지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나 그러니까 기쁨 두배님께서 글로벌 호구다 OK님께서도 이분이 이제 OK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북한이나 이런 안보 문제도 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모든 직구리까지 전수조사에서 도청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도청사일이 부인하냐 앞으로는 아예 대책을 안 세울 거다 이 부분이 이것도 심각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 어저께 그 도청 전문가 도감청 전문가가 시킨트 설명하는데 확인된 만 없는데 미국의 도감청 기술이 얼음은 어느 정도냐 하면 뭐 창문의 떨림으로 요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조선일보도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미국은 다 안 돼 근데 조선일보 갑자기 창문 떨림으로 도감청 하는 기술은 없대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기사를 썼어 처음에는 뭐 물이고 공기고 다 한다고 해놓고 근데 어제 그 시킨트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이렇게 문자 보내잖아요 제가 이제 하소장님한테 언론 오세요 여섯시 다 됐어 보잖아요 그러면 화면 뜨잖아요 텔레그램에 그때 이 전자파가 글자 쓰면 전자파의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글씨 쓴 거하고 여백하고 이렇게 전자파가 뜰 때 글씨가 다르게 뜬대요 그걸 캡처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제가 지금 앉은 걸 함께하는 사람들 방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글씨가 있잖아요 까만 글씨는 글씨고 이제 카톡이 여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링크는 파란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전자파 상으로는 지금 나만 몰래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에서 이게 전자파로 핸드폰에서 화면이 이렇게 전자파가 뜬대요 이게 글씨가 그걸 캡처해 가지고 도착하는 기술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아직 이게 정확히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나 봐요 제가 아마 지금 이 100분 넘는 분들은 네 지금 100여 분 넘게 들어오셨어요 더 들어오세요 여러분 한기 소장님은 진짜 놀라운 농객입니다 팩트체크 하시는 어떤 언론에서도 보지 못했을 아니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진보 유튜브든 어디서든 다뤄지지 않는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세계 각국으로 확산한 데는 틱톡 금지령 틱톡은 뭔지 아십니까? 틱톡? 틱톡 그 조그만한 쇼폼 동영상 틱톡 틱톡 전 세계에 한 15억 명 정도가 가입했다고 해요 15억 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 실제로는 유튜브를 위협하고 있는 유튜브에 버금가는 동영상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기사에 적혀있죠 미국 EU에 이어 캐나다 일본에서도 퇴출한다 틱톡 못 쓰게 한다 이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틱톡이라는 게 어느 나라 회사냐면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인데 최근에 이런 보도 보셨을 거예요 스파이벌룬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왜 에드벌룬 이렇게 스파이벌룬 이렇게 띄웠는데 전투기 출동해가지고 팡 터트리고 중국 스파이벌룬이다 중국 풍선에 대해서 엄청 과민반하고 날 비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틱톡 이 어플리케이션 젊은 사람들이 동영상 올리고 노는 이 틱톡을 왜 국가 단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EU에서 이런 데서 금지한다고 하느냐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미국에서는 법을 내놨어요 틱톡 금지하는 법을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정보기관에 있는 어떤 장비에서도 틱톡 사이트 어플 까면 안 된다 라고 했고 빨리 여기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못 쓰게 한다 라고 한 거고 바이든은 뭐라고 했냐면 틱톡 미국 회사에 매각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틱톡 벤한다 그래서 틱톡 그 CEO가 미국 하원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때 하원의회의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플랫폼은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이상하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카카오톡 이거 퇴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틱톡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수십억의 인구에 대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도청 감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미국은 실제 그건 가능해요? 틱톡 지금도 예를 들면 소리소리 백운종 대표님은 칠순이 넘으신 틱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안진근 씨도 틱톡 하세요 틱톡이 요즘 되세요 막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틱톡이 정치 컨텐츠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의외로 틱톡 이용자들이 서울의 서울이나 백운종 대표님한테 할아버지가 막 들어와서 춤도 추고 윤석열 퇴진해 그러니까 좋아한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도 좋아하고 말 본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면 틱톡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우리 정보는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미국인 정부나 미국 정보가 중국 가는 일은 없다라고 의회에서 하원의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조치가 뭐냐면 서버를 중국 말고 미국에 두게 그러면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할게 이거 그냥 애들이 노는 거야 라고 했고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태도 안 하는 소리를 갖고 있네 그러면은 미국 중국은 공산당인데 그 정보 통제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안 가져다 갈 자신 있어? 라고 하니까 틱톡 CEO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답 못했어요 아 답을 못했어요 그냥 돌려말았어요 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만 했고 공산당이 그런 요구를 안 했다 만약에 하면은 안 갖다 줄 수 있냐 방법 있냐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특별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인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틱톡 깔았다고 해서 무슨 미국의 분사기밀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들이 다 글로 넘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용자들의 틱톡 가입할 때 안 해봤는데 아마 틱톡도 뭔데 개인정보는 뭐 최소화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구글도 최소화만 받았잖아요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었는데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하우원에서도 질문했던 내용 중이었는데 이 영상의 위치 추적들이 다 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틱톡으로 뒤에 배경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중국이 그냥 쉽게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토를 틱톡에서 다 수집을 해버리니까 위치 그다음에 배경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들 핸드폰 번호 가족들 그다음에 그 연계되어 있는 서로 팔로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누구랑 친한지랑 이거를 중국이 싹 가져가 버린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건 그럴 가능성이나 우려인 거죠? 아니 실제로 가능한 거고 실제 지금 중국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죠? 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게 시끄러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스파이블룬 인 유어폰이라고 해가지고 스파이블룬은 그냥 공중에만 떠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 휴업폰이 다 있다 아 스파이블룬 인 유어폰 이렇게 그래서 미국, 유럽 각국의 나라들 영국, 캐나다 이런 서방세계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전선이 펼쳐져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그 어플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쇼폼도 이렇게 난리를 피면서 자기들은 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풍선 가지고도 풍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풍선은 뭐 정부 수집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랬거든요 40일 줄 테니까 빨리 매각해라 틱톡 이거 그리고 그런데 트럼프가 날아갔잖아요 바이든도 지금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국가에서 우방국을 도청했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뭐 미국 청와대를 도청한 적 있나요? 아니 미국 백악관 도청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도청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각 전화를 도청한 게 아니라 어떤 회의를 도청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정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출된 것은 하나는 시킨트라고 해서 아무튼 첨단 기술로 뭔가를 도청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문서 문서가 통째로 이메일 같은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기 우크라이노 무기 지원 체계 루트 뭐 이런 게 지금 막 문서로도 사진이 찍혔다는 거잖아요 페이지가 좀 그러면 그건 사람이 일종의 스파이가 찍었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에 뿌랍지가 찍어서 줬거나 문서를 갖다 줬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미국 간첩들이 팔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제국주의 간첩들이 틱톡과 마찬가지로 이 도청 문건들도 보면은 게임 사이트 이런 데서 퍼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회의가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도청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알아야 재발방지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도청했다기보다는 NSC가 통째로 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화를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러면 NSC라는 건 우리 안보의 핵인데 우리 안보의 핵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현실인식이 있어야지 재발방지가 안 되고 한미동맹도 강화되고 우리 안보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런 일 없으면 그런 일 없다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가 갖고 있으니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드립니다 청와대보다 보완이 더 좋다고 큰소리 치는데 이건 정말 코덕심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완이 더 좋을 게 있음 청와대는 수십 년간 진보 보수 중도할 것 없이 정말 계속 노하우로 싸운 거고 용산은 갑자기 날림으로 해가지고 국방부를 선제타격해서 선제타격해서 국방부 직원들도 다 우려하고 막 인부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그 인부들을 기무사가 감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미국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만한 사람이든 다 아는데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이거 뭐 미국이 하려면 못하겠냐라는 게 이제 중론인 거잖아요 제가 오늘 닌현준 장관 얘기한 거 보니까 세계에서 도감청 기술이 제일 좋은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는 미 백악관 도감청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응이 지금 우리 성예리 형 맨날 대응하는 거 보면 어디 회집 가서 술이나 먹을 줄 알지 사실은 일광객집 가서 술 먹은 것도 굉장히 경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대포 이거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용이라고 심평 저격한 윤석열 수행실장한테 윤석열 앞잡이라는 평가받는 사람이 느닷없이 방수에서 뭐라는지 아는데 보안이나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은 답을 안 해주고 저는 다른 의미로요 이건 치밀한 작전으로 누가 몰래 찍은 거라 무슨 작전을 찍고 옥상 올라가서 찍으면 되는데 지인들이 노출시켜놓고 옥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도 옥상에서 이렇게 달빛 구경 하나 담배 한도 피다가 그럼 뭐지? 근데 이렇게 육안보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땡겨서 보면 더 잘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저 멀리가 막 가물가물하면 스마트폰으로 땡겨보잖아요 어? 윤석열이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다 찍었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뭐 이용우우님이 치밀한 작전 세력이 배우니까 뭘 치밀한 작전 세력이면 위성사진이라도 찍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한동훈과 장재원이 포커싱 됐어서 그렇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제일 유명하니까 사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찍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친놈들입니다 도열하고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행사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피하고 아니 안에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술도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술 먹더라도 안에서 마무리하고 얼른 가죠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건 지금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경호상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작자들이 여섯들이 이 도감총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냐는 말이야 이게 청와대가 안보와 도청 방어 시스템이 좋다 용산 대통령실이 더 좋다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작자들이 지금 대통령 경호 문제도 이렇게 처리하는 놈들이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도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들 다 너무너무 힘들고 걱정이 태산 같고 지지율이 30% 안팎밖에 안 되는 자들이 밤에 이렇게 조직폭력배처럼 도열해서 90도로 인사하고 술 퍼먹고 지들끼리 이렇게 다니는 것도 만약에 이런 자리의 필요성이 있었다더라도 미안해서라도 숨기잖아요 안에서 아니 그리고 이런 자리 미안해서라도 이놈들은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나라가 망하든 지들 술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시하는 거 강약약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리의 필요성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뭘 하겠어요 여기서 뭘 하겠어 전화 제일의 나쁜 놈들입니다 최근에 양극관리법 같은 거 보세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의했었는데 제가 폭로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거를 그냥 이재명 체제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이유만으로 그냥 벤시켜버리는 인간들이 모여서 술 먹고 한다고 뭐가 풀리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성열식 어떤 정치 외교인데 보면은 항상 이래요 일단 안철수랑도 보면은 종이쪼가리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럼 믿고 갑시다 한잔하고 풉시다 이준석이랑도 보면 이준석이 삐져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울산가가지고 한잔 먹고 풀고 기시다도 한잔 먹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지금 박살로 바이든은 술을 안 먹습니다 참고로 바이든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잔 봅시다 이게 협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공연을 갖다 맞춰서 질바이든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나머지 막 바이든이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고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할 테니까 도와달라 국지선을 허용해달라 이런 지금 시나리오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방금 마침 안철수 장인은 안철수가 좀 안 보이대요 잠절겠나요? 찌들끼리 다 해먹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오 비슷해 냈네요 편의점에 관한 한동훈 버전도 한번 해주세요 한동훈 목식도 한번 형례 내보세요 제가 왜 그 요구에 응해야 되죠? 전화제일의 싸가지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민당 의원들은 제갑적 응원원자들입니다 안딩을TV 보니 하루종일 저만 싣고 있던데 안딩을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편의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형례 좀 한번 내십시오 전화제일의 싸가지도 매우 힘듭니다 그걸 제가 인증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병준님께서 하소장님 반가워요 오우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옥혜님께서 앰피존님하고 옥혜님께서 김현성 호위무사님하고 안소장님하고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냐 옥혜님께서 앰피존이 그리 모르고 옥혜님께서 안소장님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의외로 김현성 호위무사님 조금 더 많이 하시죠 김현성님이 말을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옥혜님 제가 진짜 말 많이 한다는 오해에 빠졌는데 방송이 썰렁할까 봐 많이 말 많이 한 거예요 술자리 가보시면 제가 조용합니다 남태우 배우가 찍은 민폐투어에 보면 제가 술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게 나옵니다 아무튼 나왔으니까 서울의 소리에 서울의 소리하고 남태우TV에 민폐투어 네 번째로 첫 번째 주인공은 임세윤 소장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냐 송작가TV에 송작가님이었고 세 번째는 안혜우 후보님이었어요 돌판을 물러리킨 세상에 윤석열 태진 1만원 10%를 얻으신 분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건 것 같은데 네 번째가 전데요 소린소린으로 올라가 있고 남태우TV도 올라가 있어요 오늘 안정은TV도 올려주신답니다 꼭 한번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정도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고 그 전에 잠깐만요 김수현님께서 바이든 술 안 마셔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안 마십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와인잔 건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술 자체를 안 마신다고 해서 그 우리 성혜리 형 하듯이 막 마시고 다 풀어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넌 큰일이 없다 아들이 또 막 너무 망나인 짓하고 막 오색한 짓하고 다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엉뚱한 님께서 북한 간첩보다 미국 간첩보다 떨어져야 할 때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냉정한데 미국이나 일본이 만약에 우리 대통령실 그 다음에 NSC 도감청하고 그 다음에 사람 뿌락치 심어놔고 정보 빼내면 그건 그건 진짜 나라 망하는 거죠 그 간첩은 더 무서운 겁니다 북한은 그런 짓을 못했어요 북한 간첩은 남한에 넘어와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돈 벌려면 막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다는데 그러다 걸렸어요 새벽에 막 산에서 내려오다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몰래 라디오 듣는 사람 자취방에서 그 다음에 새벽에 산에서 내려온 사람 쉽지 신고갖고 다 걸렸어요 너무 티가 나가지고 북한 간첩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간첩 활동을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 나라인님께서 안진글 소장 화이팅하고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힘드시니까 슈퍼챗이나 후원 요청도 안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슈퍼챗이나 후원 요청해 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청년 유튜브들도 지원하고 꿈수 청년 장학금에도 기부하고 진짜 귀하게는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되시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됩니다 또 김수현님이랑 제재님이랑 다 많이 웃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철수하고 한동안 흉내내신 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수현님께서는 민폐토도 보셨대요 고맙습니다 전원위원회 자체는 훌륭한 제도죠 훌륭한 제도지만 국회 교원 역사상 처음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한 20년 만 20년 만인가요? 20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 번 했었나요? 네 근데 뭐 어제 보니까 시원찮더라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깽판 넣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의석수주의자 비례대표 없애자 뭐 그런 이야기하면 토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하자 어차피 지금 국민들 신뢰를 못 봤는데 감축하자라고 하니까 그 당의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 있죠 김정재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요즘은 완전 앞잡이시데요 이러고 있어서 제가 이분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져왔습니다 의원 정수 줄이려면 이분들 얘기는 비례대표 줄이자는 얘기일 거거든요 근데 왜 비례대표만 줄여?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지옥구원들이 더 이상한 놈이 이분들이 더 이상하잖아요 가져왔어요 이분들이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무 잘 알고 있어 누가 도대체 자기 지옥구를 내놓겠냐 의원 정수 어떻게 줄이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2018년 19년 패스트트랙 정국이었거든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나경원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철천지 원수 요즘은 제가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동정은 아니고 약간의 연민의 감정 나경원씨 나경원 전호우님 윤석열 김건희한테 핍박 그만당하시고 언제든지 저희랑 손잡읍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캡처 있잖아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선거제에 우리랑 합의 안하고 하면은 의원직 총사퇴해버린다 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김정재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난 사퇴 안한다 내가 경북 포항에서 어떻게 국회가 됐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본인은 뭘 의석수를 주어야 본인은 이렇게 자기 자리는 절대 안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또 안징걸 TV에서는 레토릭으로 조지는 방송이 아니라 자료로 얘기하는 오로지 팩트로 승부하는 우리 하은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다 가져왔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 높겠습니까 너무 실망해서 그런 거죠 국회가 필요 없어서라기보다는 국회 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서도 제대로 된 놈이 없다 이거 다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줄여라 국회의 불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 불신이 강해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지자체장 포함해서 5선식이나 해먹은 김기현 대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 불신을 초래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던 사람 하는 일은 없고 비리구역만 있고 윤석열 아바타로 당대표됐는데 지금도 국민의원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여론조사는 지난 3월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통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표거든요 여기 보면은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300명인데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의 현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한은 다음 중 어느 의견이시냐 하니까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86%였어요 맞아요 이거 싫어하는 거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높으냐 하면은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곳에서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제일 높은 지역이 여론이냐면 80%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여론이냐면 울산에서 국회의원 정수출이라는 여론이 제일 높고요 네 그 다음에 경남 경북 이런 데가 제일 높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김기현 대표 지역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울산 자기 지역구에서 그 국회의원 줄이라는 여론이 제일 높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 의견을 김기현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사퇴라 울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본인부터 사퇴하고 아니 본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제일 쓸모없다고 하고 국회를 제일 못 믿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고 있으니 울산 지역을 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라 사퇴하고 본인 지역구를 없애라고 이야기하죠 본인 지역에 있는 본인 지역구를 없애든가 아니면 본인 지역에 다른 더 훌륭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앉히면 울산 주민들이 운전정수 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본적인 포트카운팅도 안되고 기본적인 이 자료조사도 안하는 거고 자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라는 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들어서 울산이랑 포항 김정재 의원 지역구가 포항이거든요 울산이랑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는 의견이 제일 높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의견은 결국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이니 그 두 분이 사퇴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홍준표 의원 같은 홍준표 시장 이분도 의원 수 줄이자고 선동하는 분이죠 이분은 그래도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보다는 기술적으로 사기를 쳐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미국이랑 예를 들면 미국은 하원 의원이 435명 아니냐 그런데 인구가 3억이다 3억 우리는 인구 5천만인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는 의원이 80명이면 되는 거다 줄이면 된다 미국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칩니다 미국은 마치 인구 비례가 아닌 것처럼 미국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왜 사기인지 알려면 이게 미합중국 헌법입니다 미합중국 헌법이고 2조예요 2조 이게 1조예요 1조 우리 1조 1항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들부터 나온다 이거잖아요 미국 미합중국 헌법의 1조 2항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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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정한다고 적혀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하는 말이 사기인데 홍준표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반론할 수 있냐면 미국은 항원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원도 따로 있잖아요 상원 항원이 따로 있고 미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이 항원의원 한 명당 미국 인구 70만 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미국은 미국은 우리랑 달리 주별로 주 상원 하원 의원이 따로 있고요 사법부도 주별로 대법원이 따로 있고요 주별로 행정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국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주별로 주별로 뭐만 못하냐면 국방 외교만 못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자체의 대법인은 따로 있나요? 주별로 법이 따로 있어요 주별로 미국은 주 상원은 하원은 따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아까 홍준표 의원이 사기를 쳤는데 뭘로 비교를 해야 되냐면 하원 의원 435명인데 미국은 3억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기가 되는 거고 각 주별로 주 상원 의원 주 하원 의원이 몇 명인지를 봐야 된다 각 주별로 주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의 인구 비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10만 명 정도를 전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미국은 70만 명당 의원 한 명인데 왜 우리는 18만 명당 한 명인 게 왜 부당하냐 이런 식으로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건 사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 불신은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그걸 악용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20만 명당 한 명 꼴인데 한 17만 명당 한 명 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이 17만 명을 대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17만 명이잖아요 몇 이냐면 이런 나라가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가급적 의원 수를 최대한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그거 많이 나왔죠 조사가 제가 예전에 캐벨스 토론에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된다 대신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 찬성자로 한번 나가서 맹년에 토론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조사한 거 아마 텅지님께서 링크로 이거 채팅창에 붙여주실 겁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의원 한 명당 인구 수가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주상원 회원까지 다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데가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는 의원 한 명당 21만 명 21만 명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일본 의원 한 명당 18만 명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나머지들은 몇 만 명당 의원 한 명이냐면 2만 명 3만 명 5만 명 이래요 영국 5만 명 프랑스 7만 명이에요 우리 의원 정수가 부족한 게 맞아요 다만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 정수를 넓히자는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네 맞습니다 나는 처럼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소송 구제를 만약 유지하는 걸 견후나면 그래도 정당 득표율에 근접하게 사실 의석수가 배분되는 건 맞잖아요 정당 득표율에 그리고 그 지역주로 안 하려면 권역별 비례명부를 해가지고 비례 의석수를 좀 늘려가지고 최대한 정당 득표율에 근접하게 하는 정도는 저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이탄위원님 발언이 화제도 되고 그랬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논의는요 저는 지금 다 중구난방이던데요 그래서 아예 이대로 갈 거라는 의견이 많던데요 하소장님 볼 수는 어때요 저는 전원위원회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일차니까 4일 동안 하는 건데 전원위원회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이해관계자들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로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탄위원이나 몇 명 빼고 이런 방식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건 아마 안진걸 소장님 같은 분이 좋아하실 안인데 전원위원회가 끝나면 공정조사위원회가 시작됩니다 공정조사위원회는 500명 정도를 모아서 수기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패널 토론도 거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토론을 거쳐서 1차 공론조사를 추진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2차 공론조사를 하는 건데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 우리 온전 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 했었잖아요 문재현님에서도 공론조사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손 떼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백지위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자기 룰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 개판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수가 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선택권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론조사위원회로 백지위임을 하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룩소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님 원룩소 가입했습니다 제가 먹고사는 문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걸 보시면 홍준표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팩트로 자료로 반론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룩소 하니까 이렇게 바로 한기 소장님 뜨는데 여기서 가입하기를 누르면 저한테 도움이 한기 소장님 통해서 들어온 거로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사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원룩소 홈페이지로 가면 그건 안 되네요 여기서 가입을 해주시면 하여튼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가 쓴 글들이 원룩소에서 꽤 화제가 돼서 여러 군데 돌고 있기도 하고 원룩소는 어떤 분들이 만드셨어요? 되게 내용이 좋은 거 같은데요 예전에 청와대에서 디지털소통 비서관을 했던 센터장을 했던 정혜승 씨랑 그 다음에 타다를 만들었던 이재웅 그분들이 일종의 합리적 토론회장으로 천관율 기자 시사회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했는데 하여튼 저도 왜냐하면 편집을 하기 좋아서 양국관리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 여기서 글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참고하시면 오늘 방송에서 했던 내용보다는 그래도 좀 풍부한 자료를 제가 붙여놨기 때문에 원룩소 하면 최근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한 네 제가 정리를 해서 하은기 소장님 같은 농객들 주요 필진에 좋은 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좀 중도 진보 성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국관리법 같은 것도 보면은 방송에서는 다들 대충 얘기하는데 저는 양국관리법 농예수위 법안심사 소위 그 다음에 농예수위 전체 회의 안건조정위 모든 회의록을 싹 다 뒤져가지고 그 회의록을 붙여가면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못 믿겠다 국민의힘이 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룩서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즘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유튜버 좋은 대안 언론 또는 어떤 토론이나 합리적 공론회장이 있는 곳은 응원해주고 키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한기소녀님이나 저희도 응원해주시면서도 우리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이 또 들어오셨어요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 김민수님도 들어오셨고 은비님도 들어오셨고 김북적북적님 안딩글TV 인사이티비 북적북적하게 해주십시오 기쁨 두배님 감사합니다 기쁨 두배님 나라연님 감사합니다 은비님께서 얼룩서 이제 알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슨니님도 들어오셨고요 얼룩서를 믿으라는 건 아니고 얼룩서에 쓰는 저의 글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네 바른소리님도 들어오셨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얼룩서에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안맞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죠 얼룩서가 아니라 얼룩서에 쓰는 저의 글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팩트체크랑 같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로 얼룩서에서 다루는 글들을 제가 그 다음 주에 혹은 그 주에 안진걸TV에 와서 구두로 다루는데 좋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 하는 것보다 밀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얼룩서에는 제가 미합중국 헌법이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다 붙여 놓거든요 잠 안 잠 안 주무시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조관을 뒤진 다음에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양국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헛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제가 국회에 의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이 양국관리법이 처음에 논의가 됐던 400회차 국회에 회의록을 싹 다 뒤져봅니다 속기록을 그래서 박덕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홍문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찾아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로 반대를 제대로 했는지를 봐요 근데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현행 지금 법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들이 동의했어요 아니 윤석열도 지가 이야기 했잖아요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수매를 해서 격리를 시켜줘야 된다 그건 지가 이야기했던 거에요 언론 보도잖아요 그 동의한 회의록을 캡쳐를 떠가지고 글에 붙이면서 이 자들이 원래 동의했는데 표결할 때 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민주당이 밀어붙였느냐 밀어붙였다고 하면 밀어붙인 건데 그러고 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서 시간을 끕니다 안건조정위 1차 회의가 열려요 안건조정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명밖에 안 옵니다 두 명밖에 안 오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잖아요 위원장을 선출하지 말자고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민주당이 또 끌려가져요 위원장 선출 안 해요 2차 안건조정위가 열려요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옵니다 아무도 자기들이 회의에 오지도 않아 놓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설명을 하는 동시에 이 법안의 내용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대안을 내놨는지 회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팩트를 기반으로 회의록을 기반으로 언록서에서 다 써서 올리고 있고 이거를 방송에서를 얘기할 때는 추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이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 보시라 이렇게 꼼꼼한 팩트체크에 기반해서 어떤 진보적, 개혁적 가치관의 설파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이기려면 합리로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헤이자자님께서 왜 아적 100만 안 된 거임 아유 이제 고 10만이나 되겠습니다 은비님께서 하소장님이 시원시원 좋습니다 처음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난구를 잘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일기님 안딩글TV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현이 아버지님 처음 오셨대요 처음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문 유튜브는 아니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일정을 보면 다른 방송 출연하고 강의, 회의, 집회 준비 이번 주 토요일도 4월 15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이후에 6시 반에 좌우 중도 합작 결의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기획 안 짜고 주로 출연진들 섭외하고 주로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유튜브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유튜브가 소중하잖아요 시민들 직접 만나고 언론이 망했기 때문에 또 한기 소장님 같은 분과 같이 방송에서 하나라도 우리 민주 진보 개혁설에게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징글TV, 임센식당, 인사이트TV, 우이종TV, 양이삼TV 이렇게 도와주시면 뉴스맥TV까지 이게 조금씩 하나가잖아요 여러분 막 5만, 10만 그럼 이게 합치면 몇백, 몇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형 진보 유튜브 외에도 실핏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까지 모세혈관까지 고맙습니다 어느덧 7시가 돼서 이거를 마시기 자, 버섯, 우리 경북 상주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면서 유기농으로 버섯농사를 짓는 녹각영지 버섯진액입니다 햇살남은 버섯농은 진짜 이 맛 먹으면 몸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였거든요 중간중간 한모구심 했잖아요 힘이 되게 났어요 밤새해서 이 자료 드시려면 이거 다 먹어야 돼요 햇살남 버섯농은 그다음에 산산순배 지금 1 플러스 1까지 하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구매하신 고객들에게는 사냥산삼 치명한 20판을 드립니다 1 플러스 1이고 사냥산삼 치명한 20판까지 치명한이 몸에 또 좋다 하잖아요 16661080 우리가 미국, 일본의 이 4대 매국, 굴종외교, 굴욕외교, 나라 영혼까지 갖다 바치는 그다음에 도총 당했고 도총도 안 당했다고 우기는 이런 자들 맞서 싸우려면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요 드십시오 이거 제가 까놨습니다 아 까놨군요 좋습니다 산삼순배 자 1분 강보 나가나요? 1분 강보만 나가고 마무리할 테니까 나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좀 달말 있어요 전하 산삼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꼬리, 잎, 열매 한 꼬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발백 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배기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라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겠지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꼬랑 100만원이요 아니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여러분 광고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햇살남은 버선농은 산삼순배 한망울 낱낱이도 다 먹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보험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무료로 컨설팅 내주십니다 그리고 광고나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 정보를 드리고 가입 여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맡깁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감동받아서 진짜 가입했잖아요 이렇게 진보기의 유튜브들 가난한 진보기의 유튜브를 도와주시는 우리 산삼순배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영자박키스님께서도 응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이스님께서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 제이스님도 아시는구나 맞습니다 다른 진보기의 유튜브도 광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평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광고는 하지 않으신다고 예 화소장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쩜 좋습니까 이렇게 일본에 가서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일치한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미국이 이제 도청 안 했다 도청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 뉴스 했잖아요 제 혼자서 제가 한번 반응을 해보면 윤석열 이제 아니 미국이 우리랑 같은 나라인데 무슨 도청을 했으면 뭐가 문제냐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 나중에 도청이 밝혀져도 이럴 것 같아요 도청이 아니죠 같은 나라인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장악하듯이 마무리니까 예 마무리 마무리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안심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뭐가 불안했냐면은 윤석열이 저러다가 전쟁 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기 바로 줘버리고 중국 대만 전쟁에 무모하게 개입한다고 막 본인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근데 안 날 것 같다 왜 안 날 것 같냐 미국한테 허락 안 맞고는 전쟁 못 낼 것 같다 윤석열이 하는 거 보니까 전쟁 내가 하고 싶어도 미국한테 허락받고 할까봐 이번에 와서 허락받고 올까봐 그래서 미국 무기를 엄청 팔아드릴 테니까 그걸로 북한을 국지전 할 테니까 허용해줘서 이럴까봐 걱정인 거죠 윤석열의 저 고력 외교를 보면서 유일한 위안은 윤석열은 전쟁 못 낸다 미국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 안진호 선생님께서 열심히 싸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와 별도로 외교 문제라던가 사실 미국 가잖아요 이제 반도체 문제라던가 이 나라가 망행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좀 세게 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중함 제가 이런 풍자를 했겠습니까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일치한다는 개소리를 일삼더니 이제 도청 당해놓고도 항의도 못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유승민까지 나서서 하태경까지 나서서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비판하니까 이제 와서는 아예 도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2의 바이든 날리며 사퇴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조전법죠 타조 그걸 뭐라 그러죠 타조전법이죠 타조처럼 이렇게 모래 처박고 모래 처박으면 현실이 없어지죠 황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 저는 이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1천원 정도가 아니라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청도 없었습니다 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진짜 연구 같아요 연구읍다도 아니고 도청읍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엉뚱한님께서 하소장님 짱 한번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제이슨님께서 이런 개새끼가 세상에 욕 안 하셨어요 윤석열은 새끼라고 했는데 우리 제이슨님께서는 새끼 욕이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은 최소한 아직도 이렇게 체면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이런 개새끼 개도 도구베비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개 크랩 크랩새끼 개 자제분이라고 하던 거는 은비님께서 안진골 소장님은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해서 좋습니다 김수현님께서 오마이티비 강성범티비 서승만티비 박시영범티비 안진골티비 다섯 개 이상 아유 저희를 그 이대한 유튜브들이 깨워주시면 전혀 영광이죠 제가 오마이티비에는 매주 월요일 출연하고 박시영TV도 종종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성범 개그맨은 한 번 부르더니 안 부르네 강성범 후배님 저한테 선배님으로 부르네 강성범 후배님 또 한 번 불러주세요 출연전도 20만원이나 주두만 주두만요 여러분 오늘 또 항의 소장님하고 미국과 일본의 나라를 팔고 용원을 팔고 이제 팩트와 진실까지 체면까지 모두 팔아버리는 이 어이없는 조건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팩트체크를 하면서 했고요 더 나아가 정치개혁에 걸림돌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짜 뉴스 가짜 이야기를 또 진단해봤습니다 하수호장님과 항상 방송하면 저도 많이 배웁니다 다른 방송 가서 하수호장님한테 부른 걸 제가 써먹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부터 대학로에서 행진을 하고 5시부터 윤석열 김관용 꼰퇴진 전국 집중 집회를 합니다 또 수십만 명 최소 10만 명 모으시겠죠 끝나고 6시 반에 여러분이 하는 스타급 우리 투쟁 일꾼들 방송인들이 총출동하는 자아중답적 결의대가 있습니다 몇몇이 화려합니다 김용민 양이삼 그 다음에 백은종 안혜흑 변희재 임세은 밴드 타카피 김재국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 아주 재밌게 집회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토이를 또 집회하고 4월 23일은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주로 가서 자아중답작 윤석열 한동훈 정권 다들 결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오프라인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저녁에 6시에 변희재 임세은 안진가리 안변세 토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신통할 유효상 선생님이 하는 아이러브 민주TV에도 제가 출연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앨땡디 PD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집회 일정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올려놓으시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 5시 본집회 6시반 자아중답작 결의대회 잘 올려주십시오 다음주에 저는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이트TV 뉴스맥TV로 봐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